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2월 23일자 금요일 아침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다우존스 플러스 0.66%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11% 하락 독일은 마이너스 0.07이니까 보아부로 끝냈죠. 자 어저께 다우존스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21인근의 저항을 아직까지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여기서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좀 밀리면서 끝났죠. 자 여기만 해도 벌써 분명히 나스닥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18지점에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의 반등시 618지점까지 갔으나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나스닥은 618지점 이상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루 이틀 이내에 이렇게 치고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우존스는 그 힘을 더 강력하게 발휘해야만 21을 돌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보나치 실전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반등이 우리나라는 381, 382지점에서 지금 조준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든 거겠죠. 위에 저항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 제가 새벽 3시쯤에 봤을 때는 글다프로스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장 마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먼저 점검 한번 해보자면 자 여기 라인 자 오늘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돌파를 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좀 필요하다 자 여기가 지금 깨지면 안되는 자리인데 깨졌기 때문에 자 돌파, 오일선 돌파 안착 여부 오늘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21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장 시작하면 체크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일상적인 루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자꾸 하는 이야기 같이 하지 또 다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구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장을 체크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또 중요 포인트 하나 선물 여기서 매수를 하고 어저께 다시 여기를 돌파해내는 모습 확인하고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 동시효과가 떠서 시작할 것 같거든요 일단 볼까요? 동시효과 완전 떠서 시작하죠 전부 다 풀어서 넘어갑니다 지금 어저께 외국인 소폭 매수 잡혔고 외국인은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예전에 좀 사두었으나 최근에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단타매매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여기 여기 인근에서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300원 같으면 한 1%정도 되지 않습니까 1%정도 안되긴 한데 여기서 들어가서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 지인들에게는 미리 다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안내해줬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 일단 삼성정권 떠서 시작했습니다 외국계 아직까지 합계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상위종목들 양호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400라인 그리고 여기를 강하게 뚫어내야 됩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끌을 수 있겠죠 이렇게 끌을 수 있습니다 이거 깨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을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나란하게 그리고 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끌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가면 저항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여기 인근이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가서 추세선 상단에 받치더라도 이걸 돌파해냈으니 다시 눌림목 줄 때 가볍게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 2440까지 정도 2440이면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은 강하게 뚫게 아마 힘들겁니다 한 번에는 왜냐하면 2평선 3개가 뭉쳤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코스닥은 자 갭으로 떠서 여기 돌파했습니다 일단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해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872 라인이네요 잘 지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일단 단기 저항대구요 자 여기서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대시장 다 갭상승으로 시작했네요 그죠 갭상승 갭하락 아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주식기초강의에 가시면 갭상승 갭하락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여기가 갭상승입니다 전일의 종가를 올라서 뛰어넘어서 점프해서 갭을 만들면서 올라간거 갭상승 좋은겁니다 그러니까 좋은거구요 여기가 갭하락입니다 종가에서 빠져서 구멍을 내놓고 밑으로 빠지는거 갭하락 이해되시죠 양대시장 다 갭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아마 21을 넘어설 듯 한 모양이 보입니다 일단은 강한 내수세 들어오면 오늘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외국계 소폭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계 264개약 지금 플러스 잡히고 있구요 코스피 시장 0.65% 상승중이구요 코스닥 0.58% 상승중입니다 자 삼성중증권 4만2백원 일단 이 라인을 다시 안차겠다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안깨야됩니다 여기를 안깨야됩니다 여기를 깨면 안됩니다 자 제가 전략을 줬습니다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그 다음에 밀리면 다시 사 이렇게 전략을 줬으니까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잘 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앞전 전략하고 똑같으니까 아마 청산 해설이라고 생각되는데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장이 상승하게 되면 정권주가 안가고는 안되니까 여기 앞을 보고 제가 접근하는거거든요 여기 강한 상승세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에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푹 안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단탄한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서 하겠다고도 미리 이야기했고 어저께 발빠르게 먼저 종가권에 추가 매수한거 일단 성공입니다 4만원대 추가 매수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종가매매와도 같은겁니다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 여기 적어도 돌파 20일에 돌파되는거 확인하고 내일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종가매매 하셔야지 예전에 종가매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신데 종가매매도 그렇게 하는겁니다 주식기초강의에 가시면 종가매매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거나 더 좀 자세히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주식기초강의에 가면 지금 98회까지 올라와있으니까 웬만한건 다 올라와있을겁니다 주식에 관한건 웬만한 다 올라와있습니다 선물옵션은 아직까지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맛보기만 잠깐 올라가있구요 주식에 관한건 웬만한게 다 했으니까 주식기초강의 여러분들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큰 무리 없을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외국인 코스피에서 매수새로 돌아섰습니다 자 보이시죠 외국인이 매수를 싹 해주니까 지수가 올라가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외국인이 중요한겁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맨날 외국인 외국인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거죠 자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지지 저항라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체크하시고 오늘 기관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코스피 상승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구요 자 프로그램매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매매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순매수 오케이 자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순매수 들어오고있죠 자 순매수입니다 근데 베이시스가 이게 빨리 늘어나야 됩니다 베이시스 자꾸 반복하고있죠 선물지수빼기 코스피 200지수가 베이시스입니다 이것이 크게 확대되서 0.5 그리고 1포인트 정도로 확대되면 오늘 순매수 꾸준히 지속될거구요 그러면 오늘 상승하는데 더 힘이 될겁니다 자 전 오늘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뒤 hac ges 암 비 너무 시야!